왜 그러는 거야? 당신 괜찮아? 미안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진짜 이유 궁금해. 역시 정상이 아니야. 소박한 행복. 그걸 갖고 싶었어. 당신과 함께. 근데 실패했어. 들킨 건가? 돌이켜보면 나에겐 과분한 행복이었어. 근데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는지 정말 모르겠어. 나 당신에게 독을 먹이려고 했어. 이 카레마 스페어립에 아두키신이 들어있어. 당신이 너무 밉고 분해서 진섬이와 손을 잡고 당신을 죽일 계획을 짰어. 조금 있으면 진섬이도 올 거야. 선물로 가져오는 와인에도 독이 들어있어. 당신 절대 마시지 마. 왜 말해 주는 거야? 나는 당신을 죽일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그래? 말도 안 돼. 미안해. 날 위해 이렇게 맛있는 요리도 만들어줬던 당신인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다 식었어. 다시 데려올게. 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고마워. 근데 그냥 먹어도 괜찮은데.